마세라티 공식 수입 사인 여는 과로 닫는 과로 FMK가 오는 19일부터 4달 7일까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2022 마세라티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드라이빙 시즌인 가을을 맞아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9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기블리, 르반떼, 콰트로포르테 등 마세라티 전차종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상점검 서비스 품목은 엔진오일, 브레이크액 등 총 12종이다. 일반 수리 고객에게는 총 부품과 공임 가격의 10%의 할인이 적용되며 마세라티 액세서리와 머천다이즈 부품도 20% 할인 판매한다. 방문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카드를 구매합니다.